두번째 청양고추 양파 양파 된장 고춧가루 육수 소금 고추 소금 소금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매운 고춧가루를 모아라 고춧가루 간장 참기름 소고기 젤리 닭다리 닭다리 마늘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징어 고추냉이네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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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양념이 젓가락으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양념이 다 먹으면 더 맛있어. 넉넉히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그렇지만 더 맛있어서 먹은 느낌이 있는데 넉넉히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마늘가루 바삭바삭 닭다리 너무 맛있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